안녕하세요. 표만드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제 컨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 뭔가요? 월간 견적입니다. 5월 월간 견적이 될 거고요. 5월 22일자 일요일 단아와 재고 및 가격 기준으로 견적을 작성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5월 말에서 6월 초 중순까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변경점은 3060 Ti와 6600 노멀 시리즈를 추천해서 제외했고요. 3070과 2060 12가를 새로운 추천 제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가성비 비교했을 때 이놈들은 사기에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미미한 변경이 이루어졌는데요. 쿨러 일부, 보드 일부, 그래픽 카드 일부 변경되는 거 그게 다예요. 나머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번달 견적으로 샀는데 아쉬워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번달 견적하고 저번달 견적은 진짜 큰 변경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잡수는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40만원대 사무연 견적부터 60만원대 견적을 함께 보도록 하죠. 4, 50만원대 인텔 그리고 5, 60만원대 AMD가 있습니다. 이 두 견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빠릿함은 4, 50만원대 인텔이 더 좋지만 내장 그래픽 성능과 그리고 멀티저우 사용할 때 이 작업하면서 뭐 다른걸 할 때 예를 들어 엑셀 작업하면서 옆에 유튜브 띄워놓고 거기다가 디스코드 켜고 아니면 카톡도 하고 이럴 때 다 했을 때는 AMD가 분명히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둘 중에서 어느걸 선택하려고 물어보면 5, 60만원대 AMD를 선택하겠지만 게임같은걸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단순한 반복작업 그리고 좀 저사양작업은 빠릿하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 50만원대 인텔 견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4, 50만원대 견적을 보자면 인텔 i3 12세대 12,100을 쓸 때는 50만원대 견적이 되고요. 인텔 i3 10세대 9세대죠. 이거 10,100을 쓰면 40만원대 견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45만원 견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CPU가격이 2만원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12,100 까르는게 좋겠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느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보드가격에서 5만원 차이 나기 때문에 요거까지 감안하셔서 총 견적액이 한 7만원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40만대 견적은 한 44만원 정도가 부품가격이 될 거고요. 50만대 견적은 딱 50만원 정도가 부품가격이 됩니다. 그럼 조립공익비를 포함하면 48만원에서 55만원 정도의 견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건 딱 하나입니다. 12세대 12,100으로 갔을 때는 꼭 600시리즈 보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H610 N-K를 쓰시고요. 10세대 10,100을 썼을 때는 H510 500시리즈 보드를 써야 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꼭 이 색깔을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드는. 얘네들은 발열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분 쿨러서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혹시 소음이 신경쓰인다면 RSI M110 정도 쓰시면 소음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메모리 8기가 2개를 넣었는데요. 이거 홀수로 옛날에 넣어주신 분도 많았어요. 16기가 하나, 8기가 하나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막 성차에 얼마 안 나요. 그런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내장겹 성능이 20, 30% 다운이 되고요. 그리고 CPU 성능도 한 7에서 많이는 15% 다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메모리는 짝수로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8기가 2개를 넣든 4기가 2개를 넣든 선택하시는 게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싱글로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그래픽 카드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견적이기 때문에 게이밍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메인보드에서 출력이 되는데 보드에 D-Sub 파란색 옛날 구형 아날로그 포트 그걸 지원하고요. HDMI, 이건 디지털 포트죠. 이것도 지원을 합니다. 혹시나 주의사항이 하나 있긴 있는데 뒷 서버가 HDMI하고 둘이 변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변환할 때는 별도의 어댑터가 있어야 변화해야 되지. 혹시나 케이블을 RGB에서 HDMI를 바꾼다든지 RGB에서 DP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 쓰시면 모니터에 적성적 출력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냥 양쪽이 똑같은 포트를 써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MS500 이거 500GB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250GB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한 25,000원 싸고 용량이 절반 되니까 웬만하면 500GB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무용들은 250원 충분한데요 하신 분 윈도우 업데이트하거나 윈도우 깔다 보면 한 120에서 150GB가 쉽게 씁니다. 그러면 사무용으로 쓰더라도 사진 파일, 이미지 파일 그런 건 아니면 몇몇 문서 파일 이런 거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 용량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00GB로 웬만하면 쓰시고요. 혹시나 뭐 몇천원 요유가 있다고 하시면 조금 더 믿음직한 삼성전자 870 에브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천 차이예요. 파워 소비량은 실제로 저 I3만 단위로 꽂아 쓰시면 100W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300W 파워나 400W 파워로도 커버 되겠네요. 맞습니다만 3,400W 파워가 멀쩡한 품질을 가진 놈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풀체인지 500이나 하이퍼K 500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제품은 오랫동안 판매된 베스트셀러로서 뭐 현재 나오는 좀 개선된 제품들한테 약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좋은 품질을 보여주고 불량률 사용상 불량률이나 초기 불량률이 적기 때문에 딱 요정도 가주면 좋습니다. 근데 가끔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에코 파워 잘만 파워 뭐 에너지, 옵티머스 파워 이런 것들도 정격인데 그런 거 쓰면 안 되나요? 한 만원에서 15,000원 싼대요. 자 만원이나 15,000원 더 싼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가 절감된 부분이 좀 있거나 QC 단계를 좀 생략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불량률이 높아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두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2만원짜리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이게 막 특별히 좋아서 넣은 게 아니라 전형적인 사무용 저렴한 케이스입니다. 아담한 사이즈의 시드롬을 지원하는 케이스고요. 이거 말고 취향에 맞는 게 다른 게 있다면 얼마든지 넣어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제를 짰을 때는 만일치 한 100으로 짰을 때 50만원 정도가 부품가격이 나오고요. 만 100으로 짰을 때 44만원 정도 부품가격이 나오고요. 조립비는 가계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구매가는 대충 저기서 한 5만원 추가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시면 게이밍 PC는 아니고요. 유튜브 감상하거나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 그 정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인강용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게임을 롤드 옵션 타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게이밍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PC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AMD의 60만원대 견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MD의 4650G나 5600G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장그래픽 성능은 거의 똑같고요. 5600G가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이 십몇 프로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CPU 성능만 이번엔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견제는 거의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로 실구매가는 단돈 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한 5,6만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다면 5600G를 가시고요. 5,6만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4650G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기본 클러스와도 문제가 없는 CPU들이지만 다소 소음이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R4의 M120이라도 달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드는 B5과 M-A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쓰셔야 뭐 사타 포트나 M.2 포트나 조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열판 보드 방열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약간 고프질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면 MSI A510 M-A 쓰더라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된 성능이 저한은 없어요. 다만 확장 포트라든지 전원부 디자인이나 방열판 이렇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크루셜 메모리 8기가 2개를 넣어놨대요. 여기서부터는 캐주얼 게임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을 잡아주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4기가 2개 넣지 말고 8기가 2개 넣어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장 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싱글 메모리 사용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16기가 하거나 넣고 쓰는 거 절대 추천 안 드려요. 꽤 큰 폭으로 성능 하락이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은 30% 정도 그리고 CPU 성능은 10몇 프로 정도 하락이 생깁니다. 아 참 마이크론 메모리 말고 삼성 메모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는 배가 7을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B550 보드 쓰시면 포트를 무려 3개나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DVI, HDMI, D-Sub 웬만한 모니터에 들어가는 포트를 다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A520 보드로 가면 포트가 2개로 좀 줄어들긴 합니다. 대략 1030과 비슷한 수준의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롤이나 어버워치 정도는 플레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픽 카드는 별도로 장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SSD는 마이크론 MS500을 사용하는데 이거에서 5,000원 더 보태면 삼성전자 870 앱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5,000원 보태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보다 더 낮은 250기가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용량이 절반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말고 다른 더 저렴한 제품이 눈에 보이던데요. 그거 쓰면 안될 걸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이 밑에 좀 더 싼 제품들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480기가 짜리 아니면 똑같은 500기가 짜리 보시면은 랜드 3D 랜드가 좀 옛날 거 층수가 낮은 거 쓰고 있거나 아니면 디렛리 쓰거나 아니면 컨트롤러가 너무 싸구려라서 불량률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게 마지노선 제품입니다. 저 위로 가는 건 상관없지만 저 밑으로는 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 솔직히 얘네들도 100W 조금 넘게 쓰는 수준이라서 그냥 Hyper-K나 Manicrease-2 쓰면 아주 넉넉해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300, 400W 파워 써도 커버는 되겠지만 걔네들 중에서 멀쩡한 품질을 가진 놈들이 없기 때문에 이 두 제품 중에서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M60을 추천드리지만 이거 말고 C40이나 DK200 이런 거 쓰셔도 문제는 없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닉스 루키 쓰셔도 쿨링에는 별 문제는 없지만 얘는 이제 쿨러 호환성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M120 탈 거면 이 케이스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4, 50만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기본 쿨러 안 쓰고 쿨러 다 쓸 거면 이 케이스 쓰지 말고 저 위에 있는 M60이나 DK200 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는 5600G 본체는 55만원 정도 나오고요. 4650G 본체는 49만원 정도 나옵니다. 부품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조립공비 3, 4만원 정도를 보태면 저거보다는 비싼 구매가가 되겠죠. 실구매가는 5600G는 60만원 정도 그리고 4650G는 55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아주 캐주얼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본체가 적합하고요. 바둑, 포커, 롤, 카트, 스타, 오버워치, 하옵 정도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i3보다는 멀티 성능이 좋아서 좀 더 다용대로 쓰기에 적합하고요. 라이트한 포토샵 같은 거 그런 것도 돌아가고 좀 큰 용량의 엑셀 같은 걸 아까 i3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빠릿하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동일하게 매장 포스용 간단한 사무용 유튜브 감상, 웹서핑 다 가능하겠죠. 하지만 고사양 게임 예를 들어 베그라든지 아니면 스팀 게임 중에서 3탈러 아니면 오버워치도 상업 이런 거 그런 거 들을 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시는 분들은 90만원대 인텔 견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5, 60만원대 견적은 마무리 짓고 그러면 중사양 게이밍 혹은 주식 0, 90만원대 인텔 PC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3-12100F 이게 90만원 정도로 견적을 짤 때는 가장 베스트 CP입니다. 다른 CP는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송전님 5,600 이런 애들이 아까 조금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픽카드를 다 아는 경우에는 이 5,600G나 4,650G보다 오히려 12,100F가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다만 12,100F는 어디까지나 i3이기 때문에 저는 6,500XT부터 20,60 사이에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때만 이걸 권장드리지 30,60 30,60Ti 심지어 6,600XT 30,70 가면서도 12,100을 쓸 수 있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래픽카드 성능이 CPU 성능이 낮아서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비싸게 주고 샀지만 그 밑에 등급의 그 카드로 쓰는 거랑 별 탈은 없는 견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돈을 좀 더 보태셔서 5,600X나 5,600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여튼 CPU는 그래서 12,100F를 선택했고요. 기본 쿨러서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소음이 신경쓴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RSI M120 2만원짜리 쿨러 쓰시면 되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는 기가바이트 DS3H를 추천드렸는데 지금도 그거 쓰셔도 문제는 없지만 비슷한 가격에 B6과 M-K가 다시 물건이 입고됐거든요. 요거 쓰시는 게 좀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DS3H보다 품질이 좋아요. 요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나와 가격 기준을 봤을 때 최저가는 DS3H와 별 차이가 없는데 샵 다나와 가격 기준으로는 이상하게 만원 정도 더 높게 찍혀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실제 구매가가 한 40 정도 차이 난다면 기가바이트 DS3H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수스 프라임 H610도 있는데 송정님 660 좀 비싸잖아요. 660 쓰면 안 돼요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H610은 B660하고 다르게 메모리 오버가 되지 않고요. 근데 다 방열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I5급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고 더불어서 저 M.2 슬롯도 한 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M.2 하나 더 달려고 할 때 슬롯이 없습니다. 여러 번으로 봤을 때 H610 M-K는 대략 2, 3만원 차이 나는데 품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 H610이 아니더라도 다른 H610을 들고 오더라도 H610 자체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B660 M-K부터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크루션 DDR4 3200 메모리 8기가 두 개를 넣어놨는데요. 삼성 메모리 쓰셔도 상관없어요. 가격이 한 5천도 차이 나고 둘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메모리 오버는 마이크론 메모리가 조금 더 잘 되지만 삼성 메모리가 초기 분량률이 낮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픽 카드가 6600이 아니라 2060이 들어갔어요. 2060 12기라면 6600이랑 거의 성능이 비슷한데요. 2060이 뭐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다용도로 쓰기에도 좋고요. 6600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 게임 용도로 썼을 때는 2060하고 성능이 비슷하지만 이걸 뭐 작업적인 용도로 사용한다 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것보다 화학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다가 아직도 드라이버 문제가 조금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 안정적인 2060 쓰시는 게 여러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지 않다면 좋을 것입니다. 가격 차이가 지금은 2,3만원 안팎으로 6600과 좁혀졌기 때문에 6600 쓰지 마시고 206012가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06012가는 제가 펠릭 거랑 벤투스를 넣어놨는데 이거 두 개가 좋은 제품으로 넣어놓은 게 아니라 현실점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넣어놨고요. 이거 두 개 품절되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제품은 뭐냐면 스톰 맥스트로죠. 이거 물량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한 위에 제품보다 2만원 비싸요. SS 자체가 이쯤 되면 거의 예산이 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돈 만원 아끼지 말고 만원도 투자해서 하이닉스 P3을 쓰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력 소비량도 낮고 속도도 훨씬 빠르고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불량이 낮아요. 천 단위로 팔았는데 불량을 단 한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 싶으면 근데 엔더툴을 맛보고 싶다 싶으면 키오시아 엑셀이아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 지금 품절 직전이고요. 아무래도 하이닉스 P3의 품질을 그리고 성능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P3을 쓰십시오. 파워 같은 경우에는 FSP 하이퍼케잇 600이나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600 쓰시면 충분합니다. CPU랑 그래픽 카드랑 다 같이 합쳐도 300W 내외 정도로 전력 소비를 할 거기 때문에 저 정도면 아주 유효가 있겠죠. 소음이 확치하게 주워듭니다. 성능이 그러면 500W 쓰면 안 되나요? 사실 500W 들어도 도라는 갑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팬 소음을 좀 덜 시달리고 고주파도 좀 덜 시달리고 좀 더 길게 긴 수명을 기대할 수 있는 600W 하시는 게 가격 차이가 너무 없으니까 많은 소음을 더 주면 되거든요. 좋을 것 같아서 600W로 증가시켜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써도 되고 M60 써도 되고 C40, C60 카이저, 에어 이 중에서 마음껏 선택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루키 케이스는 이제는 그래픽 카드 달기 때문에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쿨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12100F의 2060 12개화로 견적자면 약 93만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오고요. 조립공비를 포함하면 90만원 중후반쯤 될 것 같습니다.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하나 디아2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심지어 여러분 요거보다 조금 고사양인 게임들도 돌아가긴 해요. GTA5 같은 것도 돌아갑니다. 다만 CPU 성능이 아무래도 i3라서 조금 떨어져요. 뭐랑 비교하면 12400이나 5000X랑 그래서 게임하면서 뭔가 다른 걸 할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퍼야 성능이 206012가니까 FHD에서 어지간한 게임이 돌아가기에 적합한거지 QHD로 중상호흡으로 게임하기는 어려우니까 QHD 모니터는 구매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간단 사무용이나 유튜브 감상 웹서핑 이런거는 충분히 다 돌아가는거에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적당히 가정용 PC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PU 성능을 조금 더 올려서 이제 포토샵도 제대로 해보고 간단한 영상 편집도 가능하면 FHD에서 상업으로 게임할 수 있는 견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00만원에서 11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사실 이거는 인터넷 견적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110에서 120만원대 이렇게 둘이 같이 보죠. AMD는 5600X나 5600노멀 두가지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원래 둘이 가격차이 거의 없었거나 5600노멀이 더 비쌌는데요. 얘네 둘이 성능차이는 딱 0.2클럭 차이 나거든요. 게임에서는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작업성능만 한 5% 정도 5600X가 좋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니 지금 보면은 한 만원 15000원 정도 차이 나니까 가성비 적응 선택은 5600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뭐 조금 더 좋은 거 쓰겠다. 만원 15000원 밖에 차이 나는데 하신 분은 5600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돈을 조금 더 쓸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가성비가 약간 떨어지지만 약간 더 돈을 쓸 수 있는 분 한 10만원 더 그런 분들은 12400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쿨러는 둘 다 동일하게 M120이나 팔라딘 400 쓰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기쿨 쓰지 마세요. 기쿨 쓰시면 소음뿐만이 아니라 성능자도 조금 있습니다. 심각하진 않은데 약간의 성능자와 대충 한 3% 정도 까져요. 3에서 5% 그리고 소음이 꽤 크게 들려요. 그래서 여기 이마제 쿨러 다 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AMD로 가셨다면 이거 EXA3이고 이거 쓰시면 진짜 가성비가 좋고 아니면 확장성 좀 생각한다면 B5과 M-A 쓰시면 되고요. 전기력 좀 아끼고 좀 더 고품질의 보드를 원하신다면 여러가지 옵션 렌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그러면 스틸레젠드 가시면 됩니다. 5600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 11400 선택하셨다면 인텔을 가고 싶다면 그럼 보드는 B6과 M-K 혹은 B6과 M-GamingX 쓰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이 프라임 B6과 M-K는 전원부가 깃바 GamingX보다는 다소 떨어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동 소유하지만 깃바 GamingX가 확실하게 전원부가 좋기 때문에 차우에 얘는 I7 I9까지도 업그레이드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이 있다면 GamingX 가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M-K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 삼성전자 둘 중에 아무거나 가시면 되고요. 언적 견적이든 원하시는 거 이 D4 메모리 372백짜리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 동일합니다. 둘 다 2060을 우선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한 10만원 더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100만원대가 아니라 110만원대 110만원대가 아니라 120만원대 그렇게 더 쓸 수 있다면 6600XT 쓰시면 됩니다. 성능은 6600XT가 당연히 더 좋습니다. 분명하게 한 등급 혹은 한 등급 반 이상 높기 때문에 프레임이 더 나올 겁니다. 다만 6600XT는 작업용도 쓰기에는 다소 호환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드라이브 문제 때문에 가끔 깜빡인 증상이나 블랙스크린 아니면 듀얼 모니터 쓸 때 클럭 고정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고 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는 그냥 2060 쓰십시오. SSD도 동일합니다. 970 에버플러스 아니면 하이닉스 P31 추천드립니다. 다른 거 그냥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가요? 하이닉스 P31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왜? 전류 소비에 낮기 때문에 방열판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970 그러면 방열판 꼭 필요한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970도 하단에 구리 스티컬 붙었기 때문에 방열판이 있는 거나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둘이 불량률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P31이 온도가 더 낮고 전기 소비량이 낮은 거 맞기 때문에 속도가 똑같이 나온다면 P31 우선 쓰고 P31이 품절이가 너무 비쌀 때 970 에버플러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0W 파워 쓰시면 2060이든 6600 XT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600W 파워 쓰시면 되고요. 마니 크리스트 풀체인지 600이나 시소니 A12 600이나 하이프 K FSP 600W 나 이쯤에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잘만 에코 에너지 옵티머스 이런 거 꺼내들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걔네들 확실하게 불량률이 높아요. 지금 제가 추천한 거에 비교해서는요. 싸고 좋은 저포라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PC는 비싸고 구린 제품이 있으니까 그것만 피하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K200 C4069 대입은 카이저 에어 좀 더 비싼 거 보면 헬치 8 P1000 요즘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5200X나 마니 크리스트 400은 사실 게임인 정도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멀티 성능이 마니 크리스트 400이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 한다든지 간단 영상 편집할 때는 마니 크리스트 400이 약간 더 유의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가성비적으로는 5600X가 좀 더 좋습니다. 거의 둘이 실 구매가가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FHD로 어제 한 게임 60프레임 60프레임 이상 뽑아줄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간단한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하드한 엑셀도 잘 열리고요. 포토샵 같은 거 라이트룸 같은 거 적합하고 주식용으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용도로 진짜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P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00X에 206012 가로우면 부품가격만 97만원 정도 되고요. 인텔 12400F에 206012 가로우면 부품가격만 107만원 정도 됩니다. 진짜 딱 10만원 정도 차이 나요. 그리고 6600X를 변경한다면 여기에는 대략 110만원 여기는 대략 120만원 정도 되는 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산이나 아니면 취향에 맞춰서 가성비적인 선택이냐 약간 더 성능이 높은 선택이냐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0에서 120만원대 견적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은 200만원대 견적 한번 보도록 하죠. 200만원대 견적 가면 속도가 뭐가 좀 다른데요. 200만원대 견적부터는 확실히 멀티 성능이 월등히 좋아져요. 저 앞에들하고는 40% 이렇게 차이 나요. 심하게는 50% 정도요. 그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 편집을 좀 하드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주식할 때도 깡클럭이 높기 때문에 스켈핑 초담 타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유리하고 그리고 포터샵 같은 데서도 확실하게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최소 프레임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저사양 게임 하더라도 프레임 방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 이 200만원 견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게임 옵션도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더 높게 쓸 수 있는 그런 견적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200대 견적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2600K나 K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게임 성능도 좋고 멀티 성능도 좋아요. 영상 편지 음악 편지 렌더링 주식료 다 다용도로 쓰기 좋고요. 여러분이 한 20만원 정도 더 투자하겠다면 10700K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F랑 F 아닌가랑은 그냥 내장 그래픽 유무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여러분이 지금은 그래픽 다 살기 때문에 그냥 F 버전 쓰시면 되고요. 퀴싱이프크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 편집할 때 추가 가속을 해주는 건데 그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만 이제 이거 F 말고 노멀 버전 그냥 12700K나 12600K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내장 그래픽이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픽 카드 고장 났을 때 잠시 대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불량 유무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면 여러분 뭐 그냥 F 버전 안 쓰시고 노멀 버전 쓴다 하더라도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제가 12500도 넣어놓긴 했는데 이 12500은 현실점에서 별로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왜 넣어놔데요. 주식용으로 혹은 고상향 사무용으로 그래픽 카드 안 달고 쓰신 분들은 이 12500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튼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200이면 12600KF 가시고 그리고 220이면 12700KF 선택하십시오. 쿨러 같은 경우에는 i5 등급은 팔라딘 400으로 다 커버됩니다. 아니면 rc460으로 다 커버돼요. 하지만 i7 11700KF 사용하신다면 적어도 rc1700KF 이나 어세신3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신 못 차리고 팔라딘 넣는 사람 가끔 보이는데 팔라딘 넣으면 제 성능 안 나와요. 제가 장담하는데 클럽 까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i7은 좀 더 윗급 풀러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원래 이 터프 H670 프로인데요. 그중에 인텍앤컴퍼니 이거 쌀 때는 23만원에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조금 비싸더라도 25만원에 살 수 있었는데 지금 품절이에요. 품절이기 때문에 이거 못 사니까 현실점에 가장 추천한 제품은 B670 M-Plus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보스팟에 방률판도 큰 게 달려있기 때문에 i7급 쓰더라도 아무 문제없고 i9까지도 커버가 되는 고품지 보드입니다. 다만 아이보라 제품은 쓰지 않으신 걸 추천합니다. 여기는 AS를 잘 안 해줘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태클도 많이 걸리고요. 웬만하면 코이시나 인텍 거 쓰시는 게 단 5천원이 더 비싸더라도 여러분이 AS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가선비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B660 M-X나 이번에 새로 나온 B660 M-Elet 쓰시면 드라이브 보스팟 했었지만 이 B660 M-Plus 보다 다소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2만원 3만원 정도 차이나요. 많이 차이나요. 5만원 까지도 차이나요. 성주님 그럼 무조건 이번이 우선 선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코잇이나 인텍에 비교하면 아무래도 기가바이트 수입사가 AS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돈 값어치를 보기 보다 안정성이나 AS를 조금 더 본다고 쳤을 때는 아수스 선택하시는 거고 저는 가성비를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기가바이트 게이밍 이거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마이체 600K는 오버가 되잖아요. 오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라임 Z60P 정도만 사셔도 충분히 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쓰시면 되고요. 뭐 MSI 보드 중에는 쓸만한 거 없나요? 물어보시면 가끔 있는데 MSI 보드 중에는 B6과 M-A 정도 쓰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I7 정도까지 커버가 됩니다. I9 쓰기에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8GB 두 개 오버클럭 안 하고 그냥 꽂아서 바로 사용하는 기본 램 선택할 때는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하신다고 하시는 분은 16GB 두 개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이밍 정도 쓰신다고 하시는 분은 요 팅그루 T-POS 델타 메모리 CLC8에 3600자에 쓰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모든 보드에 호환이 가능하고요. 다만 12600K 전용입니다. 12700이나 12500K가 붙지 않은 이런 제품들에게 사용할 때는 XMP가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두 번 중에 한 번 꼴로 안 되기 때문에 이 3600 메모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2600K 혹은 12600KF 쓸 때만 사용하십시오. 3번에 있는 팅그룹 T-CREATE 3200KCL14 E-SPORT OC 메모리 혹은 G-SKILL 3200KCL14 플레어 X 메모리 요거로 수동 오버 하는 것도 11700 노멀이나 12500 노멀은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SA 전압 고정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은 12600K 쓰시는 분들만 요거 선택하십시오. 밑에 주의사항 다시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3600 XMP 메모리 나 3200 CL14 수동 오버는 11700 노멀에 넣지 마십시오. 잘 안 먹습니다. 그냥 11700 노멀은 삼성 메모리 쓰십시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11600K부터는 성능자가 그리 심하지 않게 3080까지도 커버가 됩니다. 지금 3080 벤투스 12기가 버전이 120만원 정도에 싸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요게 가성비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게 품절이 난다면 그 다음 가성비 선택은 기가바이트 3080 비전 10기가입니다. 이게 똑같은 가격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12기가가 보통 성능이 한 4, 5% 더 높기 때문에 후자 선택하는 것보다 전제 선택하는 게 가성비가 좋겠죠. 벤투스 시리즈가 쿨링도 별 문제 없고 기판은 레퍼런스 기판이라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MSI 제품이니까 다소 AS가 미흡하고 그리고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성재님 추천 제품 따로 없어요? 조용하고 AS 잘 되는 거 그런 애들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추천 제품을 묻는다면 터프나 터보제 우선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고 슈프림 AS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워낙 품질이 좋기 때문에 슈프림을 추천드리는데요. 애들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 살려고 보면 그냥 배틀 써야겠네 생각이 들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3080은 220에서 230 견적이 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정도는 돈을 못 드려요. 200짜리 견적 좀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3070Ti 에 12600K 가면 200 견적이 됩니다. 3070Ti는 지금 보면 블랙 에디션이나 터프 이 둘 다 좋은 제품이에요. 둘 다 좋은 제품인데 괜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저는 200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190에 어떻게 못 맞추나 하시는 분들은 ENTEC 3070 블랙 에디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70류에서 가장 가성비예요. 이거랑 이거랑 사실 8만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혹은 6만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7070Ti를 가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예산이 200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3070Ti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3070Ti는 없대요.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3070Ti 대부분 다 품절이고요. 가격이 70만원 이미 후반에 다다르기 때문에 거의 80만원이에요. 그걸 빼는 그냥 7070Ti 가는 게 맞습니다. 자 SSD 같은 경우는 P31 혹은 PM9A1 둘 중에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70Ever는 어디까지나 P31 품절 났을 때 대체폰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IA, CIA는 여기서는 있는데 더 선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둘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데요. PM9A1은 다소 AS 기간이 짧은 대신 980PRO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P31은 980PRO보다는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AS가 길고 훨씬 분량률이 낮아요. 제가 PM9A1이 한 1000단이 썼을 때 분량률이 3개였는데 P31은 1000개 넘게 썼을 때 분량률이 1개였으니까 그 정도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제품이니까 마음껏 쓰시고요. 혹시나 다른 SSD 뭐 괜찮은 거 있는 것 같은데요. P41은 어떡해요. P41은 요새 신제품이니까 아직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누적 데이터가 쌓여야 여러분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엔 뭐 530같은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다양한 제품군이 있는데 제가 딱 허용하는 수준은 980PRO 980NOMAL 추천은 아닙니다. 980NOMAL 좀 싸다고 자꾸 넣으시는데 980NOMAL은 D-RENDS이기 때문에 여러분 벤치돌리스 때는 점수 잘 나오더라도 조금 하드하게 쓰면 확실하게 성능 떨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안 드리고요. 그런데다가 시스템 메모리 일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안 드리고 웬만해서는 P31 PM9M1 둘 중에 선택하신 걸 추천 드려요. 아니면 아까 530이라든지 그래프 카드를 여러분이 3079이나 3070T에 쓰셨다면 파워는 750W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니클래시2 750 풀모듈러 그냥 제품 말고 그냥 제품은 OEM 공장에 다릅니다. 서파 OEM인 750 풀모듈러 쓰셔야 확실하게 성장 불량이 낮고요. 아니면 시소닉 GM750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GM750 은 다소 비쌉니다. 가격이 올랐어요. 많이. 308으로 쓴다 그러면 시소닉 포커스 GM850 쓰시거나 마이크로니스 850 풀모듈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얘 많이게 조금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둘이 사실 성차에 크게 안 나거든요. 시소닉 게 조금 더 좋긴 한데 진짜 별 차이 안 나요. 혹시나 나는 소음 전 쉽게 쓴데 성장님 고조파 조금 작거나 아니면 파워팬 소음 좀 작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거 GX1000 쓰시면 됩니다. 상공축왕에 마이크로니스 600K 했었을 때 평균 절약소변에 500W 채 못 미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제넘팬 기능을 가지고 있는 GX1000 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드로 G프로 1000 쓰시면 펜이 안 돌아요. 안 돌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조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순행을 쓰시겠다면 해치 8 쓰시는 거 괜찮고요. 공량을 쓰시겠다면 P1000이나 아니면 L600 가는 게 괜찮습니다. 순행 쓰는데 좀 더 고급 제품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3000M이나 옆에 있는 DLX21 메시 타입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택했을 때 12500에 GPU 없이 사무용 그러니까 고사양 사무용 혹은 주식용도 쓴다고 하면 총 비용 83만원 정도 빠지고요. 마이체 600K에 BU6과 N-A 쓰고 내장그래프 포토샵이나 주식 하드한 사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약 92만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조립비 포함하면 실 구매가는 95만원 86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게이밍 용도로 쓴다고 했을 때 마이체 600KF와 3070Ti 조합을 하면 193만원 정도 부품 가격 그리고 조립비 공유 포함하면 195만원 정도 실 구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대부분 게임을 고사양 게임을 FHD 풀업으로 불편함 없이 잘 즐깁니다. 혹은 QHD 중호 중하업으로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나 보시면 돼요. 물론 저는 QHD를 쓰신다고 하면 3070이 그냥 마지노선일 뿐이지 권장은 3080을 추천드립니다. 3080 과야 상업으로 게임 프레임 70 이상 막 뿜어주면서 QHD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HD 상업을 한다 하실 때는 요 마이체 600K에 4080 그 850W 파워 넣고 짜면은 223만원 마이체 700을 넣는다면 한 236-7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짰을 때 멀티 성능은 12600KF나 12700KF나 큰 차이가 안 나요. 12700KF가 한 10% 정도 좋습니다. 10% 정도 좋아서 작업 용도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고 최소 프레임 방어를 오버를 하지 않는다면 12700KF가 조금 더 잘합니다. 그냥 미묘하게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둘 다 좋은 CPU이기 때문에 포터샷 영상 편집 다 용도로 쓰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70TL 갔을 때는 FHD 프로 그리고 80TL 갔을 때는 QHD 상호 완전 프로 말고 상호 정도로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PC들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네요. 그렇게 인텔 220부터 대략 230만원 견적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요. 그 다음은 조금 더 가성비를 잡고 쓰는 AMD 견적 보여드릴게요. 170에서 200만원대 AMD 견적입니다. 5600X 그리고 팔라딘 400 혹은 RC410 이렇게 짜시는 거는 170만원 견적이 되고요. 5800X 플러스 레드빗 자 5800X는 웬만하면 이런 팔라딘 400이나 RC410 쓰지 마십시오. 온도 못 잡습니다. 이기 때문에 레드빗 280 고급 클러스겠다면 크라켄 X63 쓰셔서 짜시고요. 보드는 둘 다 B50 터프 플러스 이거 권장드리고 좀 고급보도 쓰고 싶다면 바퀴포 같은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게임 엣지도 괜찮고요. 근데 나는 가성비로 쓰고 싶은데요. 그럼 뭐 EXA3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짜시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가 일러적이 있긴 하지만 이거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팅그룹 메모리 CL18에 3600 델타 메모리 쓰십시오. 이거 8개가 2개일 땐 10만원이고 16개가 2개일 때 작은품도 같이 한다면 16개가 2개가면 좋거든요. 그럴 때는 20만원 정도 합니다. 이걸로 가시고 발리스틱스 기존에 수동오버하기 위해서 추천하던 제품이 완전 품절이 나버리기 때문에 수동오버를 하시겠다면 CL16에 3600짜리 발리스틱스 메모리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가성비 있게 수동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1개씩 팔기 때문에 2개 사서 XMP 러커스든 스토머 하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여기는 극가성비 견적이라고 적어놓은 만큼 3070 블랙 에디션 현 시점에서 70이나 7010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이거 쓰시거나 이게 품절나면 3070Ti 블랙 에디션이나 아스터프 3070Ti OC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100만원 채 하지 않는 모델이고요. 충분히 FHD에서 최고 사양 게임을 잘 돌리는 그런 그래픽 카드들입니다. SS 세팅에는 아까 같은 앞에 이유를 들어서 P31 가장 추천드리고 그리고 좀 고성능을 원하신다면 PN9A1을 쓰시면 됩니다. 설명을 듣고 싶으면 살짝 돌려서 여기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구치과 에디션 플러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31 품절일 때나 쓰시고요. 980 노멀은 아예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디렛 리스라서요. 980 프로는 여기 견적에도 한 번쯤 넣어볼 만해요. 그런데 조금 비쌉니다. 고성능 고품질 파워 같은 경우는 750W 많이 클래시 투 풀모듈러 풀모듈러 아닌 것은 뭐라 그랬죠? 서파워임이 아니다. 그래서 풀모듈러로 쓰시고요. FSP 하이드로 G 프로 750도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예산이 부족하다면 가산비 선택으로 많이 클래시 투 700W 쓰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한 번 눈치껏 보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5800X 고르셨다고 하면 3000M 타이탄 가시거나 DLX1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이 아까 5600X 의 팔라딘 쿨러 선택하셨다면 P1000이나 L600 아니면 H8 이 정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짰을 때 경제사의 12400F와 비슷한 게임의 선을 가진 5600X를 3070이나 3070Ti에 조합했을 때는 대략 170만에서 18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프레치드에서 게임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적당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이런 것도 잘 돌아갑니다. 돈을 조금 더 쓰셔서 3070Ti 이거는 2080Ti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이거와 5800X 아까 5600X보다 코어가 두 개 더 붙은 이거에다가 수냉가구 그리고 델타 메모리 사용한다 치면 대략 195만원 높은 가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5600X보다 좀 더 영상 편집 잘 되고요. 그리고 게임하면서 조금 더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멀티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도 한 1,2% 정도는 증가합니다. 최소 프레임은 한 3,4% 정도 더 증가하고요. 그리고 70보다 70Ti가 기본적으로 게임 성능도 한 7에서 8% 더 높기 때문에 그냥 한 20만원 투자해서 CPU랑 글카드 성능을 약간씩 더 올렸다고 보시면 되는 견적이에요. 자 그렇게 짜고 여러분한테 170만원 200만원대 AMD 견적 설명 마무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인텔 견적보다는 솔직히 비슷한 성능이 약간 더 쌉니다. 11600K에 3070Ti 이렇게 가면 뭐 193만원 이런데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로 가는게 좋지 않나요? 라고 하실 텐데 이 견적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보드같은 경우나 쿨러 메모리 이런거 있잖아요. 얘네들 거의 비슷한 등급에 맞춰줘서 그런데 5800X는 실제로는 보드를 조금 더 낮은 끝 써도 커버됩니다. B450같은 써도 성능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짰을 때는 이게 한 8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을거에요. 다만 여기서 케이스랑 보드하고 메모리하고 다 비싼거 집어넣어서 수냉쿨러까지 그래서 이게 좀 높아보이는거지 실제로는 가성비는 5800X가 약간 더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600X로 가면 17600K 보다는 게임이 상당히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성비적으로 떨어지는 폭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많이 세이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셋 중에서 성전이 못쓸거 같은데요? 하면은 일단 5800X는 조금 애매하니까 5600X를 쓰거나 11600K를 가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네요. 자 견적설명 추가로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인텔에서 고급 PC를 한번 볼게요. 이 정도 되면 QHD 모니터에서 최고의 게임의 성능을 보여줄 수도 있고 원컴 방송하는 데도 적합하고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이나 음악 편집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돌아가는 그런 진짜 다용도로 어디든 팔방미인으로 쓸 수 있는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PU는 11700K나 KF 쓸 겁니다. 여러분이 키싱크 기능을 쓸 때만 11700K를 선택하시고요.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면 11700KF 쓰시면 됩니다. 그 위에 11900이나 11900K도 있는데요. 요놈들은 예산이 평균적으로 한 40만 정도 더 들어가요. 쿨러값이나 아니면 CPU 가격에 그래서 11700K보다는 가성비적으로 좀 떨어지지만 조금 더 렌더링, 인코딩 성능을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만 2, 3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프레임도 미미하게 올라가긴 합니다. 한 2, 3% 정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쿨러 어세시스 3 11700K나 KF0입니다. 제발 좀 I9에 이놈들 넣지 말고요. I9은 그냥 공렘쿨러 쓰지 마십시오. 순행 쓰시고요. 이거는 이제 11700KF K용으로 어세시스 3나 녹타 DC보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고성능 쿨러로 원하신다면 11900K든 11700K든 11900K든 11900K모멀이든 크라켄 X73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X73이 3열 일체형 순행 라디오 엄청 두꺼운 애들 빼고는 이게 제일 좋다고 봐요. 소음 대비 성능 밸런스가 정말 좋고 분량률도 낮고 AS 제일 길고 가격도 전동도면 그냥 살만한 합리적인 가게라 봐요. 이걸로 선택하시고 혹시나 화이트클러로 좀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커서 H510i나 아니면 X73 중에 ARGB 제품이 있습니다. 가격이 좀 더 비싸요. 그거 쓰시면 화이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트윈저 요소가 추가되겠죠. 그리고 CPU i7 쓰든 i9 쓰든 여러분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D4 가든지 D5 가든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D4랑 D5랑 뭐가 좋은데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작업 용도로는 D4랑 D5랑 진짜 차이가 없어요. 1%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못 느낍니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게임 연구로 봤을 때는 서로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는 D5가 최소 프레임이나 평균 프레임이 거의 4% 정도 좋기 때문에 돈점이 있다면 D5 가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D5는 앞으로 더 높은 클럭의 메모리가 꾸준히 쏟아질 거기 때문에 미래를 보거나 13세대 업그레이드 생각하신다면 D5 보드 쪽으로 가시는 게 약간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D4로 간다 그럴 때는 Z690 터프 플러스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고급 보드 쓰고 싶다. 사운드 4000 시리즈 ALC 4000 시리즈 좋은 거 빵빵한 거 그리고 보드 디자인도 훨씬 이쁘고 전체적으로 확장성도 더 좋고 고운 보드 쓰고 싶다고 하면 이 D4 보드에서 가장 좋은 스티익스 Z690A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D5 쓰고 싶고 적당히 가성비 좋은 보드 쓰고 싶다 하시면 토마워크 와이파이 D4 적혀서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찍힌 게 D5에요.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D5 중에 고급 보드 추천 받고 싶은데 하신 분은 마시무스 Z690 히어로 쓰시면 됩니다. 이 밑에 E 도 있는데 STXE 그것도 충분히 고급이긴 한데 사실 가격 차이가 히어로 하고 생각보다 얼마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히어로 쓰면 아 마크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해요. 저는 어쨌든 이쪽의 가능성과 가성비는 D5의 가능성과 가성비는 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D4 보드 선택하셨다면 메모리를 킹그르 엑스퍼트 메모리를 가지고 가서 수동 오버를 하시거나 아니면 G스킬 플레이어 X 가서 수동 오버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나는 오버 안 하고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전자 16GB 메모리 두 개 쓰시면 될 거고요. D5 2번 선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이닉스 4800 이 메모리를 쓰시면 오버 어느 정도 먹히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오버 안 하실 분들은 삼선전자 4800짜리 쓰시거나 아니면 XMP로 6400 넣고 쓰시면 완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메모리 가격이 60만 원에 넘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성비 없는 선택이야. 이미 히어로 보드 썼으니까 나는 가성비 신경 안 쓰고 좋은 메모리 쓰겠다 하시는 분들 선택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는 공통적이겠죠. 여러분들이 200만 원 중반 정도 견적을 보신다면 3070 블랙 에디션 쓰시거나 3070 TI 터프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300만 원 중반 견적을 보신다면 3080 벤트스 12GB 아니면 기가바이트 3080 비전 OC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천 제품을 골라주면 안 돼요 하면 터보제, 터프, 슈프린 정도 추천드리고 싶은데 얘네들 넣으면 이제 350만 원대가 아니라 370만 원대 이렇게 될 거예요. 걔네들 가격이 좀 비싸요. 혹시나 게임을 하지 않고 순수 작업률도 쓰는데 성전님 그래픽 카드 좀 밑에 거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은 2060 쓰시면 될 겁니다. 3모니터 지원하고 고해상도도 지원 되고요. 모니터 뭐 한 개 1회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듀얼 모니터 정도나 그러면 그냥 내장 그래픽 케이버를 사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 카드 전혀 안 타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사실 내장 그래픽은 영상 편집할 때 좀 불편하고 그리고 뭐 여러분 포토샵 이런 거 할 때나 내장 그래픽을 쓸 수 있는 거지 솔직히 그래픽 카드 가속 기능 쓰는 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적어도 2060 정도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작업률도 쓴다 치더라도 SS 대통에는 하이닉스 P31 여전히 가장 추천드리고요. 가성비 있고 고성능 모델 쓰고 싶으면 PN9회원 쓰시고요. 진짜 돈 좀 있는데 안 힘들고 고성능 모델 쓰고 싶으면 980프로 쓰시면 됩니다. 980 그냥 노멀은 딜앤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시스템 명모를 갖다가 쓰거든요. 그래서 게임프렌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제품이 더티 상태에서 속도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980 노멀은 추천 안합니다. 제품 좀 980 노멀 그만 넣어요. 내가 추천 안해 그거. 자 그리고 여러분이 3079이나 3079Ti 쓰셨다면 마니크리스트 750W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3080 넣으셨다고 했을 때는 델타 850W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2060 쓰고 작업률도 쓴다 그러면 그냥 마니크리스트 750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혹시나 8080 Ti 조금 저소음 못 쓰고 싶은 분들은 시선익 GX 천하트나 마니크리스트 1050 골드 제품 쓰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고급진 케이스 좀 쓰시다. 밑에 건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이 3000M이나 DLX21부터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000M은 LED 연동은 안 되지만 팬 소음이 좀 좁고 마감이 약간 더 좋은 케이스고요. DLX21은 어디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가슴비 모델입니다. 지지대 제공에 순행 호환선 좋고 팬 기본 팬 성능도 괜찮은 편이고 LED 온오프 기능에 LED 연동 뭐 그런 게 다 되고 간판 두께도 충분히 두껍고 디자인도 모나지 않은 그런 모델 이 두 주 중에 선택하면 가슴비 선택이 될 거고요. 혹시나 진짜 고급 모델로 뭔가 하나 특징을 잡고 싶으면 저소음 모델은 이 비콰이어트 사일런트 베이스 그리고 마감도 좋아요. 이거 쓰시면 될 거고요. 이거 저소음 쓰려면 11700에 D15 놓고 사일런트 베이스 802에 상단에 팬 두 개 추가해서 그렇게 쓰시면 저소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11900이나 11900K 넣을 거면 이 케이스 선택해서 저소음 못 짜요. 어차피 순행 달아야 되니까. 물론 순행 달아도 이 케이스가 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조금 잡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중간 소음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행 달고 i9 이런 거 간다고 치면 이 PUPS나 GT501 아니면은 디파인 XL 이 정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시면 확실히 간판은 두껍고 마감도 좋고 순행 확산도 좋고 소음도 조금씩 다 잡아주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가격대가 비싸요. 대충 10만원 중반부터 20만원 중반 30만원 중반까지 있죠. 자 견적을 한번 평가를 하자면 마이천 700K의 공랭 3070을 짰을 때는 약 240만원 정도 합니다. 조립금이 포함하면 245만원 정도 될 거고요. 마이천 700K의 뛰어난 게임 성능 멀티 성능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쓸 만한 PC가 됩니다. 그리고 프레시디어 환경에서는 어떤 게임도 상업으로 즐길 수 있고요. 퀘시디어에서도 중옥 상업 게이밍이 충분히 가능한 고급 PC입니다. 트리닝매물에서 최소 프레임 박어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마이천 700K의 3080 그리고 트리닝매물이 순행쿨러로 짠 혹은 공랭 제작용으로 짠다면 300만원에서 31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이 앞에 견적보다 게임 프레임이 20% 정도 잘 나오고요. 뭐 나머지는 대동소위합니다. 거의 모든 용도에서 적합한 그런 PC가 되겠죠. 그 옆에 마이천 900K의 3080 순행쿨러로 넣은 견적은요. 35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12900K가 아닌 노멀 버전의 3080에 X63을 짜면 한 330만원 정도 나와요. 그렇게 현재 짰을 때는 현재라는 가장 좋은 작업용 CPU입니다. 렌더링 인코딩에 최적화되어 있고 원컵 방송에도 아주 좋을 뿐더러 그 외 모든 용도에서도 11700보다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게임 용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는 QHD 상업 게임도 충분하고 4K 60프레임 중옵 게임도 가능한 그런 진짜 최고 사양의 PC입니다. 이 위에는 돈을 더 줘도 사회상 성능 증가 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서 여러분이 게임의 PC 작업용 PC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옆에는 뭔데요? 그 옆에 더 비싸 보이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는 AMD 쪽에 최고 성능 게이밍 PC와 인텔의 노답 가격에 PC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AMD 쪽도 12900K를 이기는 게이밍 PC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5800X3D죠. 저번 달에 나온 CPU인데요. 현실점에 자주 품절이 나긴 하는데 가격 자체는 12900K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12900K보다 한 10만원 쌉니다. 10만원 쌘데 이거 1,2주 안에 한 번 더 500개의 수량이 재입고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마 제 영상 올라가고 구매하려고 확인해 보시면 다음주 다다음주쯤에나 물건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짤 수가 있거든요. 성능이 5900X랑 5950은요. 지금 시점에서 사긴 좀 그래요. 그거 살 바에는 그냥 12900K나 12900 노멀 쓰십시오. 하여튼 5800X3D 선택하시고 얘는 공렬 대전급 사야 됩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온도가 높아요. 5800X보다는 2,3도 낮은데 그래도 예전에 높은 온도를 보여줘요. 5900보다도 높은 온도. 그래서 공렬 대전급 쓰시거나 권장은 X63 크라켄스 싱글 가장 권장드립니다. 자 그렇게 짜시고 보드는 좋은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저게 전력 소비량이 매우 낮거든요. 게이밍 용도로 썼을 때는 i9의 절반 정도의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고 동두간 게임 프레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드는 B50 터프 플러스로도 완전 충분합니다. 고급 쓰고 싶다면 게임의 엣지로 진짜 충분해요. 하지만 그래도 더 고급 쓰고 싶다고 하신 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크히어로 쓰십시오. 어차피 이거 CPU 오버가 안 되는 CPU고 메모리 오버가 되는 CPU이기 때문에 이 3번 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팅그룹 T-Created CL14 Xpert OC 메모리 쓰셔도 괜찮았고 수동으로 할 때는 여러분이 오버를 수동으로 안 하고 XMP로 편하게 넣어 쓰셔도 솔직히 성찰이 별로 안 나거든요. 얘는 캐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메모리 고급으로 안 쓰셔도 충분히 좋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2번, 3번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팅그룹, 티퍼스, 3700, CL18 쓰든지 G-SKID, 3700, CL18 쓰든지 이 중에 쓰시면 좀 가성 있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70 뭐 3070Ti 아까 추천했던 건 그대로 추천드리고요. 3080이나 308012가 3080Ti까지 다 성적 없이 잘 쓰는 CPU입니다. 어느 클릭할 쓰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예산에 맞춰서 클릭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SSD는 여전히 P31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PN9A1 나머지는 아까 설명하고 대동소위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델타 850나 나는데 그냥 저렴하게 마니 크래시 2 850 풀 모듈러 쓰셔도 됩니다. C-Sony GX1000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마니 크래시 2 1050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5800X3D는 전력 소비량이 비교적 낮기 때문이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피카엣트 802 PPS GT501 그리고 메시파이 S2 이런 거 써도 되고 디파인 7XL 써도 되고 그리고 아까 이 앞에 보면 DLX1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어느 거 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고요. 클릭하실 때 5800X3D에 3070Ti 트윈램 B550볼드 XU63 쿨러가면 대략 275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고 게임 성능만큼 12900K를 넘어설 정도로 뛰어난 게임 PC가 됩니다. 프레임 방어가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이거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5800X3D 선택했을 때는 3070Ti 보다는 308010기가 12기가 정도 좀 더 높으셔서 확실히 최고급 게임 PC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사에 12900Ks 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준의 게이밍 프레임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실구매가가 쌓아요. 한 4, 50만원 아낄 수 있어요. 쿨러 보드 CPU가격이 다 싸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파워도 조금 더 싼 것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의 동등한 퍼포먼트 보여줍니다. 하여튼 이렇게 짜시면 대충 360만원 견적 정도 나옵니다. 3080Ti 선택하면 400만원 조금 안되는 390 정도 견적이 나올 거예요. 저는 5800X 3D를 개인적으로 하나 사서 쓰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최소 프레임이 그냥 5800X나 5900 혹은 11700K보다 훨씬 부드러운 게 느껴집니다. 체감 분명히 되시니까 물론 이미 11700K 사신 분한테 추천드린 건 아니고 5600이나 5800X 쓰신 분들은 한번 넘어갈 만한 AMD 라이젠의 마지막 축복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DDR4를 쓰는 그 다음은 로또가 되면 살 생각이 조금 있는 미친 가성비 신경쓰지 않는 최고고 PC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재미삼아 보세요.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11900KS입니다. 현재 최고의 CPU 게임에서는 작업에서는 가장 최고의 CPU입니다. 다만 이거 잘 안팔려요. 왜 안팔리냐면 11900K랑 클럭 차이 빼고는 없거든. 실제로 게임의 프레임도 2% 3%밖에 차이 안나니까 이거를 굳이 갈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100만원 넘는 CPU입니다. 성능 킹 가격 킹 쿨러는 이 CPU 쓰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일단 3열 최고급 제품 써야 돼요. Z73 쓰든 X73 쓰든 아니면 H510i 쓰든 그 정도 끝에야 커버가 됩니다. 밑에 어죽 짜는 3열을 사용도 못해요. 가성비 3열 이런거 갖다 놓으면 성능 떨어져요. 가능하면 커서 쓰는게 좋긴 합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Xtreme 골라놓긴 했는데 실제 구매할 생각이 있다면 그냥 히어로 보드 쓰십시오. Xtreme 좋다고는 하나 여러분 보통 안쓰는 기능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히어로 정도면 충분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팀그룹 6,400 이 메모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더 고클락 메모리 더 있긴 한데 XMP 안 먹힐 경우 종종 있어가지고 이거 쓰시고요. 상공공원 Ti도 가격이 많이 안 좋아해서 지금 한 280, 300 정도 살 수 있죠. 취향에 맞는 상공공원 Ti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4080이 한 6개월 뒷주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거 쓰시니까 가성비는 없습니다. 로또 됐을 때 돈은 안 아까우니까 그냥 지른다 생각하고 지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추천 안 해. 암만 좋은 거 생각해도 80TL은 멈추기 좋을 것 같아요. 곧 쓰면 4000CZ 나오는데 물론 곧이라기엔 좀 멀긴 합니다. 6개월 뒤니까 그리고 SSD는 980 Pro 2TB 두 개 정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는 OS용으로 쓰고 하나는 게임용으로 쓸 것 같아요. 완전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SSD가격만 100만원 정도 듭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소니 플래티넘 제품을 나왔습니다. 물론 플래티넘 윗등급도 있긴 한데 골드위도 별 차이 없는데 플랫 윗등급은요. 진짜 차이 없으니까 그냥 플래티넘 정도 해서 스톱할 것 같아요. 케이스는 제가 지금 두 개나 쓰고 있는 토크 케이스 나왔는데요. 40만원짜리거든요. CNC 정밀 가공 했는데다가 풀 알루미늄이에요. 가벼운 데다가 튼튼하고 이쁩니다. 이거 넣어서 짜면은 한 800만원 견적 나옵니다. 진짜 로또 될 때나 살만한 견적이지 일반인이 본적하기 어려운 견적입니다. 지금까지 이 견적으로 두 번 정도 주문 본 적이 있긴 한데 솔직히 나는 진짜 추천은 안 해요. 여러분 보통은 AMD나 아니면 인텔 이 견적 정도에서 멈춰야 게임 용도로 그리 큰 손에 안 보고 즐길 수 있을까 생각해요. 최고 성능으로 자 오늘 견적 여러분한테 또 4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다양하게 보여드렸고요. 저번 달하고는 크게 단점은 없었죠. 그렇게 하나 램 일부가 바뀌긴 한데 보드 같은 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 견적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자주 하는 질문 하나만 답변하고 갈게요. 지금 비슷하기 좋은 시기인가요? 6개월 안에 무조건 사야 된다면 좋은 시기입니다. 왜? 비수기라서 CPU 가격이 좀 싸요. 글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안정화된 시점이고요. 다만 당장은 살 필요가 없는 분들은 사실 6개월에서 8개월 뒤면 신제품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겁니다. CPU든 그래픽 카드든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않으시다면 사실 6개월 8개월 뒤에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200만원 견적 300만원 견적 짜신 분 얘기지. 100만원 짜리 견적 짜면서 존버하면 더 좋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3060이나 2060 보고 있다 쳐봐. 그러면 걔네 후속기준은 1년 넘게 걸려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나오는 거는 4080이나 4090이지 4060 4060 4060 티아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늦게 황 회장이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이라인 내놓지 않거든요. 근데 신규 CPU도 ICI-P 인텔 같은 경우 K버전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천천히 i3, i5 내놓죠. AMD 같은 경우에는 좀 뭐지 하이라인 또 CPU가 일찍 나올 수 있긴 한데 근데 그때 막상 사려고 하면 가격이 좀 비쌀걸요. 그래서 100만원, 150만원 견적이면 그냥 지금 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뭔 아 6개월 더 전부 타면 좀 더 싸지 않을까요? 5만원 정도 더 쌀걸요. 그냥 지금 사시죠. 100만원, 150만원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사기 좋은 시기에요. 200만원 이상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현실적인 조언을 드렸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5월, 월경연장 마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cis게 보셨다면 감사합니다.